오늘은 날씨가 좀 풀려서 지금 낮에 부터 몇통째 지금 벌을 보고 있습니다 이볼도 황토벌인데 황토벌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여왕의 유전적인 황토 형질을 많이 갖고 있는 벌입니다 이게 또 월동 더 갈때는 상당히 세력이 봉판을 봄에 좀 뺐었거든요 뺐었는데도 지금 점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꽉 차서 좀 빼보기도 그렇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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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옆으로는 이러 Brooklyn 가까우쪽이 나와ском 손에 머 relationships 손에 머랄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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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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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